우리 회사는 차량용 블랙박스와 CCTV 녹화기를 개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. 지금 현재 미국, 캐나다, 러시아 등과 MOU 체결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선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저희 블랙박스는 1채널, 2채널, 3채널, 4채널까지 라인업이 생산되고요.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력으로 할 수 있는 제품은 CCTV 녹화기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. 기존 제품과는 틀리게 LCD가 내장되어 있고 벽걸이형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올인원 타입이고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. 저희 주식회사 위드솔루션은 해외 업체들과 끊임없이 협력관계를 통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. 여러분도 잘 지켜봐 주십시오.